오늘 날카로운 눈으로 국내 증시 이슈를 파헤치는 첫 번째 순서 이슈 파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 첫 손님입니다. 너무나 감사드리는데 임순재 루크투자연구소 대표와 함께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희 또 첫 개편인데 저의 불안한 마음을 잘 안정시켜 주실 우리 임 대표님이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하게 인사를 좀 드릴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런 증시 파워 10을 통해서 처음 만나뵙게 됐는데요. 앞으로 증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투자자 입장에서 대부분 투자자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든든합니다.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 방송을 처음으로 시작을 하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떤 이슈를 알려주실까 궁금해하실 텐데 그러면 임순재 대표가 오늘 가져온 첫 번째 시장에서 살펴봐야 할 이슈를 확인해봐야겠죠?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삼성전자 이야기입니다. 10만 전자 갈 수 있을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자, 외국인들이 4월 들어서 삼성전자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8천 원 이상 사들이고 있고 또 이번 주 7일이죠? 1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분기 반도체 실적 호조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반도체 관련 종목 살펴봐야 한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을 텐데 여러분들의 궁금증, 임순재 대표와 함께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보셨던 것처럼 삼성전자 이야기입니다. 오늘 뭐 다른 방송, 아침에 있었던 방송 모두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렇다고 저희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자, 이번 주입니다. 4월 7일 정도에 삼성전자가 아마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뭐 실적도 실적인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 8만 원 초반대에 너무 지지부진한데 이걸 좀 벗어날 수 있을까, 올라갈 수 있을까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일 많이 생각하시는 게 과연 삼성전자 갈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말에서부터 해서 올 초까지 국내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사셨죠. 특히 올 1월 같은 경우 1월에서부터 3월까지만 해도 이제 개인들이 6조 4천억 정도 순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들이 좀 많다라고 보시는데요. 일단 뭐 반도체 업황 자체가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그동안 조금 주춤했었던 건 과연 1분기 때 좋을 거냐라는 그런 걱정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미국 마이크론에서 실적 보고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 보면 2분기인데요. 2분기 실적 보고가 나왔는데 일단 분기 매출이 62억 달러. 그래서 뭐 작년보다 30% 정도 늘어났다.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12억 6천억 달러. 그래서 132% 정도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분기에도 지금보다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발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국내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삼성전자도 이런 실적이 3위 업체가 이 정도에 좋아졌으면 1위 업체는 그거보다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 증권사에서 최근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컨센서스는 1분기 한 8조 8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난주부터 나오고 있는 지금 리포트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다 9조 이상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조 이야기도 나오는데. 네. 그리고 일부 증권사 10조까지 부르는 증권사도 있다 보니까 일단 그렇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은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이런 좋아지는 실적이 과연 이번 분기로만 끝날 것이냐 아니면 이어질 거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다음 분기도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게 시장 분위기인 거고요. 시장에 이제 여러 가지 시장,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들이 있습니다. 시장 조사 기관들 중에 대표적인 트렌드포스라는 조사 기관이 있는데요. 이 기관 같은 경우는 디렘 가격 자체가 2분기에는 20% 정도 증가를 할 것 같다라는 걸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삼성전자,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은 임수재 대표님은 삼성전자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실적 발표가 나서 좀 주가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데 또 한쪽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나 삼성전자 많이 들고 있고 삼성전자의 주주가 너무나 다양해지고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기관이 쉽게 올려주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개인들이 많이 사는 건 맞죠. 그런데 어차피 지금 시장 전체로 본다고 하게 되면 조금 장이 한 석 달 정도 옆으로 횡보를 했습니다. 이제 아마 위상향이나 하향으로 조금 방향 전환을 할 그런 시점이 가까워졌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하향 모멘텀보다 상승 모멘텀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라고 시장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걸 시장을 올려가려면 삼성전자가 올라가야지만 시장에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최근에 매수를 시작을 했다고 보면 개인 물량이 나와도 그 정도는 충분히 할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